완전한 한국인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해봤어요 휴지 하나 주세요 틀렸어요 말씀하세요 휴지 하나 주시겠어요? 자, 닭갈비를 먹었어요 조금 배부르는데 볶음밥 식혀요? 안 식혀요? 식혀요 아, 오케이 국룰이죠, 국룰 아, 그렇다 당연하지 뭐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있어요 그게 댕기세요라고 적혀 있어요 미세요, 댕겨요? 일단 밀어요 전자레인지에 도시락을 넣었는데 1분을 돌렸거든요? 몇 초 만에 꺼내요? 한 40초?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어, 빕슨 코리아 형이 거기서 왜? 나와 먹고살기? 힘들어